밤사이 강한 잔맛비가 쏟아져 충청지역의 하천에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금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삽교천 유역 충남 예산군 서계양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이외에도 영동군 초강교와 대전인창교 등 충청지역 하천 9곳에 홍수경보가, 세종 상조천교와 공주 오인천교에도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. 홍수경보는 최대 홍수량의 70%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. 금강홍수통제소는 천변 둔치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다며 밤사이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